이슈 털어지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이 내용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대기업 임직원들의 일탈된 행동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갑의 횡포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경제민주화의 절실성을 입증하는 사례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 탈탈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행무진 한국경제. 재벌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행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지금부터 대기업의 횡포를 집중적으로 털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털어주실 분 모셨는데요. 한겨레신문의 곽정수 대기업 전문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거의 한 1년 만에 모시는 것 같아요. 저희 이탈남에서. 더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작년에. 한 1년 됐겠네요. 그렇죠. 잘 지내셨죠? 네. 일단 지금 당장 불가진 게 남양유업인데 이 문제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곽정수 기자께서는. 지금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것 같아요. 특히나 남양유업 영업사원의 대리점주에 대한 폭언 문제에 앞서서 재가업체 대표의 호텔 주차 관련 폭행 사건도 있었고. 또 저기 포스코 안 해진 거예요? 아니. 재가업체? 그렇죠. 포스코의 계열사 임원이. 또 개네아 남동도 있었고. 항공기 승무원 폭행 사건도 있었고. 이런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나다 보니까 국민들도 충격이 컸던 것 같고. 검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검찰이 발바르게 남양유업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들어갔다고 그러고. 일부 국민들은 해당 기업 제품에 대한 부매운동 얘기도 나오고요. 이런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이른바 가불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랄까 자성이랄까 이런 문제 얘기가 하는 것 같습니다.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도 적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모든 문제가 그렇지만 개선을 위해서는 올바른 진단과 처방이 필수적인데. 저는 남양유업 사건의 핵심을 말씀하셨는데. 그 핵심을 얘기를 하려면. 이 갑을 문화의 문제라기보다는 갑을 구조의 문제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 문화 이전의 구조의 문제다. 구조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 남양유업 사건과 나머지 아까 포스코에너지 기내양동이라든지. 재가업체 대표의 폭행 사건. 이거는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두 건은 사실은 어떤 인간의 품격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개인적 자질이나 도덕성의 차원이고 어떻게 보면 또 이례성의 사건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남양유업은 건이 다릅니다. 전혀. 그렇죠. 성격이 다르죠. 사실은. 이거는 사실은 기업 간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죠. 그렇죠.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이고 또 지속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대기업이 어떤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서 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대리점주에게 이 불공정 행위를 하는 우리 사회의 어떤 뿌리 깊은 관행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인데요. 쉽게 예를 들면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남양유업의 영업직원 대신에 다른 사람이었다면 과연 그런 문제가 없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대기업들이 임직원들에게 어떤 무리한 실적을 압박을 하고 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거래처나 소비자들을 상대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법 위반도 개의치 않는 그런 영업 관행, 기업 문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소위 대기업의 임직원들이 중소거래처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살기 위해서. 성과 내야 되려면 어쩔 수 없죠. 또 남양유업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다른 직원 얘기를 했습니다만 남양유업이 아니라 그러면 다른 대기업은 안 그러냐. 그렇죠. 또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걸 만약에 남양유업의 문제를 일으킨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 사람도 자기도 어떻게 보면 시행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리점주에게는 그 사람이 갑일지 모르겠지만 본사 안에서는 그 사람은 또 의리인 거죠. 의리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떤 갑을 문화의 문제도 분명히 있겠지만 갑을 구조의 문제를 같이 봐줘야 된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현실의 개선을 위해서는 그 구조의 문제를 바꿔주는 노력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 물론이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극적인 여러 가지 요소. 이것은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거기에 섞여 있었기 때문에 분노가 폭발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갑을 간의 구조의 문제. 여기서 갑의 위치에 있는 대기업이 약자를 짓누르고 뽑아내고 이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남양유업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밀어내기, 강매. 그렇죠. 그러면 이거 대리점주는 억지로 이걸 떠받아서 뻥시장에 넘긴다면서요. 뻥시장이 말 그대로 떠리시장.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느냐. 원플러스 원 행사할 때 끼워주는 걸로 간다고 하는데 이게. 그런데 이게 지금 남양유업 사례에서만 있는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업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도 그렇게 일반화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물론 모든 기업이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많은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통해서 국민적 공감을 얻은 것이 경제민주화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경제민주화가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 사회자분께서 요약을 잘 하셨는데 재벌 등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문제를 바로잡자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남양유업과 같은 그런 문제들을 바꾸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리점 지역에 무슨 특혜를 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당한 행위가 지금 되풀이되고 거기서는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밤잠을 안 자고 가족 모두가 동원돼서 하더라도 그 속에서 자기가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사회에서는 진짜 정의로운 사회, 우리가 바라는 정의로운 사회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저는 경제민주화 문제를 그렇게 연관지는데 지금 밀어내기나 강매 문제가 비단 남양유업뿐이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거는 남양유업이 이권과 관련해서 국민에게 사과를 하면서 폭언을 퍼부은 영업직원 사원의 사직서를 받고 관리자를 문책하겠다고 그렇게 밝혔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서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꼬리자르기죠. 꼬리자르기. 그렇습니다. 남양유업이 굉장히 업계에서는 이미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업계에서도 하여튼 악명이 높다고 그래요. 그래요? 전부터 이미? 공공연의 비밀이었어요? 업체 중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남양유업은 전해부터 소문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영업수익은 아주 좋아요. 괜찮아요. 쥐어짜니까 그런 거 뭐구만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이익이 어디서 나겠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대리점주는 이런 데서 쥐어짜고. 사실은 정당하게 돌아갈 몫이 그렇게 결국 그런 부당한 수법으로 소위 대기업에 또 결국 궁극적으로는 대기업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총수. 이런 경영자들에게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이번 사건은 어떤 일개 담당자를 교체하거나 혹은 그 윗선에 책임자를 문책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우리 시대적 과제로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는 이 경제민주화의 과제를 제대로 하느냐 이행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범주를 좁히면 불공정거래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이 되고 이미 피해를 입은 대리점주 중에 일부분들이 공정위에 신고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미? 네.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 이탈남에서 연락이 왔길래 제가 공정위 쪽에 물어봤어요. 1월과 4월에 신고가 들어왔고 그래서 1월에 들어왔을 때 바로 다음 달 2월에 현장주사를 한 번 했고 4월에 또 다른 사람이 유사한 피해를 받은 다른 대리점주가 또 추가로 신고가 들어와서 4월 초중순께 2차로 현장주사를 또 했는데 지금 이번 사건을 얘기를 해서 그랬는지 별개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또 다른 대리점들도 나도 똑같이 당했습니다라고 지금 추가로 신고한다는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거 다 기다리다가는 또 시간이 많이 소요리가 되니까 먼저 들어온 사건부터 빨리빨리. 사실 어떻게 보면 공정위도 여러 가지 업무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억울한 일들이 터졌을 때 빨리빨리 정부가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빨리빨리 해 준다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신고를 접수한 다음에 현장조사하고 나서 그냥 일단 현재로서는 팔짱 끼고 있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닌데 보통 행정적 처리를 하고 또 조사를 하고 피의자 기업들을 불러다가 얘기를 듣고 또 그쪽에서 순순히 자기 잘못을 실토하겠어요. 이유대고 또 변호사 우리 대형 노폼들 그럴 때 또 잘 이용하잖아요. 그럴 때 출동하죠. 네. 우리 이름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노폼 중에 1등. 영어도 들어가 있고 김현장이라고. 이런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억울하니 뭐가 아니니 사실과 다르니 해서 시간을 많이 끌게 돼요. 저는 우리 정부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과제가 된 상황에서는 도덕이나 신고 사건에 대한 처리도 신속히 할 필요가 있다. 아까 경제민주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 문제가 있지만 함께 또 기존의 법 집행도 보다 엄정하고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 건 같은 경우가 대리점수 두 명이 또 검찰에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공갈 혐의로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도 하고 검찰에 고발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나중에 교통정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게 사법적인 영역이라 우리 곽 기자께서 답하시기는 좀 뭐한가? 그 차라도 어저께 내가 공정위야 돼. 그 얘기했더니 공정위는 간부도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검찰이 먼저 해야 되는 겁니까? 공정위가 먼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요즘 보면 검찰이. 검찰도 지금 이 시대의 개혁 대상으로 꼽히는 집단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요즘 보면 이런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상당히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원래 공정거래 사건은 공정위가 먼저 사건 처리를 하고 그것이 사법적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유중한 사건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검찰에다가 고발을 합니다. 그걸 소위 우리가 말하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제민주화 관련 차원에서 이 전속고발권을 일부 완화해서 공정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예를 들면 감사원이라든가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이런 몇 개의 기관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먼저 사건을 인지해서 공정위의 고발을 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반드시 고발을 하도록 그렇게 완화하는 법안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이번에 통과될 겁니다. 아직은 그 법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검찰이 움직였더라고요. 벌써 압수수색. 압수수색했더라고요. 그러면 검찰이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문제는 경제민주화. 결국은 이 모든 이야기가 경제민주화로 수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편의점 문제도 많이 제기가 됐었어요. 이것이 불공정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제기가 됐고 또 사실은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도 브랜드가 있는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는 불공정위기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아무튼 그런데 이것들을 그러니까 갑의 횡포를 제어할 수 있는 법률안.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완비되어 있고 어디서 구멍이 나있다고 평가를 하세요? 그 얘기를 하려면 갑의 횡포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 원인이 뭐냐는 걸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의 경제는 대기업이 지배하는 경제구조거든요. 맞죠. 그렇죠?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거래하지 않으면 제대로 먹고 살 수가 없는 구조.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이 이런 우월적 지위를 이용을 해서 경제력을 남용하기가 쉬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대기업에게 이런 불공정 행위를 당해도 항의나 어떤 고발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예요. 왜냐? A라는 대기업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이의제기를 하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하면. 거래 끊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만 끊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만 끊어지면 다행이에요. 그 대기업 다른 B나 C 대기업도 업계 전체의 이 중소기업은 소위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위 대한민국에서는 장사를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직접 만나 뵌 중소기업 사장분이 전체 중소기업 사장의 일부에 불과하겠습니다만 그 일부의 중소기업 사장님을 만났을 때 공통적으로 들은 얘기가 당신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뭘 몰라요? 그 엄혹함, 그 엄중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중소기업의 현실을? 그러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는 왜 속시훈이 말을 못하냐. 그러고서 왜 기자들한테 뭐라고 그러냐. 제가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취재가 어렵다. 속시훈이 얘기 좀 해주라. 현실을 고발해라. 해라, 해라. 그럼 우리가 한계래가, 제가 한계래 소속도 있으니까 한계래가 좋고 이탈남도 좋은데 거기서 속시훈이 얘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저런 묵구름이 보는 거예요. 답답한 얘기. 답답한 얘기다. 저 사람이 현실을 모르고 지금 저러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딸린 식구가 몇 명인데. 자기는 대한민국에서 장사를 못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대기업 자체의 문제인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대기업 정도 되면 또 글로벌 사회에서 소위 주요한 플레이를, 주요한 어떤 시장 점유율이 높은 1위 사업자든 2위 사업자든 이런 위치에 있는 소위 글로벌 업체 정도 되면 소위 준법 경영이라든가 윤리 경영이라든가 사회체인 경영이라든가 이게 기본적으로 돼 있거든요. 선진구 같은 경우에. 그런데 우리 기업들은 아직 그런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한 예로 지난 1월에 공정위가 19개 대형 유통업체와 4,800여 개의 납품업체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그때도 보도했으니까. 그때 그중에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이 대형마트, 백화점, 텔레비전, 홈쇼핑 등 이 대형 유통업체들에게 물건을 공급하는 이 납품업체 10곳 중에서 7골골로 각종 불법행위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불법행위를 겪고 있다고? 겪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럼 도대체 그게 뭐냐. 예를 들면 판매장려금이 판매장려금이라는 게 말이 장려금인지 실제로 리베이트를 강제당하는 거예요. 매대 줄 테니까 뒷돈 대라. 장려금 형태로 뒷돈이라는 표현은 안 쓰겠지만 판매장려금을 냈다는 응답도 86%. 또 기본 판매장려금에 덧붙여서 추가 판매장려금까지 부담한 업체도 14%. 그다음에 대형업체가 시도 때도 없이 서면에 소위 계약서에는 없는데 시도 때도 없이 판촉행사를 할 때 그때 참가를 강요당한 업체도 45%. 또 판촉행사 참여를 강요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용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절반 정도, 그 판촉비용의 절반을 부담했다는 응답도 한 30% 됐고 심지어 전액을 부담했다는 응답도 16%에 달했어요. 이게 우리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우리 소비자들이 가면 화려하고 값비싼 국내의 명품들로 다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뒤에 물론 거기에 대기업으로서 납품하는 업체는 경우가 다릅니다. 거기에 아까 제가... 중소기업들 경우네요. 중소기업들 얘기해요. 대기업들은 외국의 명품업체들은 대형 백화점이 서로 모셔가려고 난리예요. 소위 수수료도 깎아주겠다고 그러고 난리고 거기서는 거기가 갑이 다른 거고 거기가 갑이 있는 거고 이쪽이 의린 거고 지금은 그건 경우가 다른 얘기고 우리 중소납품업체들 같은 경우에 보이지 않는 눈물이 사실은 그 화려함이 뒤에 있다는 것을 우리 소비자들 사실 알 필요가 있어요. 가격만 싼 가격 찾고 이런 대형 유통업체 상설 대형마트들이 있잖아요. 10년 전 이 가격 이런 게 결국은 전부 다 납품업체의 고열을 짜낸 결과라는 거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자기 부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비용을 전가시킨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 당장은 좋아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 다 죽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세금으로 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 입법이 더 절실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국회에서 지금 경제민주화 입법 가지고 줄다리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이런 잘못된 관행, 구조적인 문제를 바꾸는 게 우리 사회의 과제인데 그동안 재벌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면 자율에 맞기라는 주장을 해왔어요. 맞아요. 그런데 더욱더 지금 상황은 악화되어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과 대선을 계기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런 국민적 공감이 형성이 되면서 관련 법 제도를 개편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 이게 대선 공약이나 또 당선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저는 대단히 지금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 지금 재개가 집단적으로 지금 반발하는 양상입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거기에 따라서 정치권이 야압을 했는지 아니면 밀렸는지 어쨌지만 어쨌든 간에 당초의 약속보다 지금 후퇴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민적 약속이 이 용두삼위로 끝나는 거 아니냐. 지난달 말인데 경제 5단체가 긴급 회동을 갖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기업 일값 몰아지기 규제 또 비은행 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심사 강화 문제 또 유해하학물질관리법, 정년연장 문제, 대체휴일제 문제, 대기업 임원 연봉공개 문제 이런 지금 최근에 현안이 되고 있는 모든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들 그 대부분에 대해서 반대와 우려의 뜻을 밝혔단 말이죠. 맞아요. 그리고 엊그제, 불과 엊그제 정경연이 회장단회의를 열어서 맨날 하는 얘기지만 경제의 성장 능력이 약화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신중한 추진을 또 압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런, 그런데 이렇게 뻔히 지금 아는 것 같지만 막상 경제단체들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보수 언론에서 이걸 뻥튀게 하고 과장해서 하고 심지어 불과 어저께, 어저께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뻥튀게 하면 안 되니까 저 사람도 또 뻥튀게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불과 어저께 유해하학물질관리법 관련해서 처리가 됐는데 그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했는데 이게 수정이 됐어요, 원안에서. 어떻게 수정이 됐어요? 어떻게 됐냐? 원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는데 유해물질을 배출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불쌍카스 누출이나 최근 잇따로 보면 그렇죠. 굉장히 지금 잦게 나왔잖아요. 그걸 관련 매출액의 10%를 원래 과징금을 매기로 했다가 반발하니까 5%를 지금 낮췄잖아요. 절반 깎아졌네. 그런데 대기업들은 그것마저도 부담이 된다고 지금 아우성이고 심지어 어느 보수 언론은 사고 한 번에 기업 망할 수 있다 이런 제목을 달았어요. 그래요? 네. 아니, 안전 관련 법 규정을 잘 지켜서 사고를 내지 않으면 되는 거지. 이거는 사고를 내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사는 얘기란 말이죠. 이건 뭐냐면 도둑이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도둑이 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 나 반대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비유가 좋으신데요. 아니, 자기가 도둑질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리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아까 제가 법 제도의 문제를 얘기했고 국회를 얘기를 했지만 지금 결국은 언론도 공론회장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고 그런데 저희 이탈람에서 몇 번 국회의원들하고 인터뷰를 할 때 재벌의 아주 집중적이고 아주 집요한 로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로비가 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 결과라고 봐야 될까요? 그건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비슷한 질문이 항상 그래요.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날리고 머리칼이 날리잖아요. 그런데 누군 그래요. 바람 부는 거 봤냐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아니,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증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바람을 증거를 내놓으라면 사진을 찍거나 뭐 하여튼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람이 사진이 찍힙니까? 안 찍히죠. 그래서 제가 우문우도 하고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그러니까 그 재벌의 로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저는 바람의 비유를 합니다. 옷깃이 흔들리고 머리카락이 날리고 하면 뭔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로비가 있었다. 결국은 그 얘기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공약이 아주 핵심적인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내걸었던 공약이고 또 국정과제의 31번째에 넣었던 사안이 뭐냐면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치 행위를 막기 위한 일값 몰아지기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거였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난 3월에도 그러더니 4월 국회 그러니까 지금 5월 초까지 연장됐지만 또 무산이 됐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6월로 지금 넘어갔는데 공정위에서는 사실은 6월에도 처리될 수 있을지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심지어 대통령을 배출한 새누리당의 소위 집권당의 의원이 그에 반대되는 법안까지 지금 낸 게 현실입니다. 그래요? 누군지 아시잖아요. 김용태 의원이에요. 김용태 의원. 하여튼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사석에서 이런 공정위에 대해서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어떤 얘기를요?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지난 2011년도에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소위 우리 로펌의 무슨 이런 정관예우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됐잖아요. 그래서 소위 공정이 퇴직한 고위관려들은 퇴직 뒤 2년 동안은 대형로펌에 취업을 못해요. 그 기간을 금지기간을 더 연장하겠다. 내 말 안 들으면.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저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했다는 말이 있다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저도 본인한테 확인한 건 아니고. 전언. 공정위 직원이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공정위를 압박을 하고 있다? 자기네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괜찮은 방안인 것 같긴 한데.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인데. 정관예우. 저는 그래서 이 대통령 결국은 뭐냐면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국회에서 경제민주와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있으니까 공약에도 없는 얘기 무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두 가지를 얘기했다고 그래요. 하나는 소위 일값 몰아주기 관련해서 총수 일가의 형사 책임을 물리는 문제. 또 하나는 상장기업의 등기임원에 대한 보수 공개 문제. 사실 이거 경제민주 차원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결국은 이 시점에서 요새 민주당도 지도부도 개편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우리가 역사적 교훈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012년 12월에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승리한 직후에 2002년. 2002년이죠. 12년은 아닙니다. 2002년에 승리를 했는데 그때 대선 과정에서 일관되게 소위 재벌개혁을 얘기를 했죠. 그런데 불과 집권한 뒤 얼마 안 가서 권력이 시장에게 넘어갔다는 얘기. 그때 시장은 재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권력이 재벌에게 넘어갔다는 얘기. 그걸 신호를 해서 사실 그 이전부터 증후가 나타났지만 재벌개혁이 용두삼의로 끝났어요. 그리고 대개 정권이 시작하게 되면 집권 초기에 소위 개혁과 제도를 그것도 빠르게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시행을 해도 들똥말똥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벌들이 반발이 지금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냥 다른 걸로 확 넘어가시는 바람에 못 여쭤봤는데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재벌의 집요한 로비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곽정수 기자도 재벌로부터 그런 집요한 로비와 압박을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어때요? 언론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모르겠어요. 옛날 얘기는 잘 모르겠고. 요즘은 저같이 맨날 재벌들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도 말이 되는 상대에게 하는 거지.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겠어요? 재벌 그러니까 곽정수 대기업 전문기자는 재벌이 포기한. 아니, 그 사람들이 포기했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경제민주화 입법 얘기를 했는데 하나 좀 더 여쭤볼게. 입법과는 무관하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약관이라는 걸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기업과 납품업체 내지 대기업과 가맹점 간의 어떤 거래 약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꼭 입법과는 무관하게 약관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져갈 수 있지 않나요? 이걸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표준약관이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강제사항이 아니에요. 강제사항이 아니에요? 소위 권장사항이에요. 물론 표준약관을 채택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감시를 더 강화해요. 그래서 소위 압박의 효과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표준약관이라는 건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또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있을 수 있는데. 아, 그게 강제사항이 아니군요. 결국 그러니까 힘센 대기업은 그걸 굳이 따를 이유가 없는 거네요, 그렇게 보면. 결국 또 힘의 논리가 거기서 작동이 되는 거네, 그렇게 보면. 경제민주화는 요원하군요. 오늘의 결론은 결국은 그겁니다, 그러면. 아니, 저는 희망을 아예 꺾고 싶지는 않고 저는 박근혜 정부가 잘 됐으면 좋겠고 특히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국정과제를 약속한 경제민주화를 포함한 진짜 국민을 살리는 그런 정책들이 신속히 시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남양유업 사건을 그냥 하나의 화제거리 내지는 한 업체 또는 한 영업직원의 어떤 이탈 행위로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시대적으로 우리가 과제를 안고 있는 이 경제민주화에 바로 맥이 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뭐랄까, 전의를 가다듬는다고 그럴까? 그 의미로 한 번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구조에서 불거져 나온 돌에 불과한 거죠, 사실은. 이번이 파생된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죠. 결국은 대선 때 그렇게 읍졸했던 경제민주화가 얼마나 절실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시켜주는 사례이긴 한데 그런데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민주화 입법은 앞으로 나아가기는 커녕 오히려 뒤로 후퇴할 조진까지 보이고 있다. 굉장히 지금 걱정스럽다. 물론 일부 성과도 있었죠. 최근에 중소기업 관련해서 납품당과 조정협의권을 중소기업 단체에 부여한다든가 이런 증별적 손해배상제 확대한다든가 이런 건 있었는데 약속한 것들이 다 지켜져야 되겠죠. 그렇죠. 일부는 되고 일부는 용주삼의로 돼버리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가장 힘이 센 직권 초반기에 하지 못하면 갈수록 재발의 힘은 더 세지는 법이죠. 제가 볼 때 이번 6월 때 안 되는 건 사실상 다 폐기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기국회로 넘어가는 것도 사실상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대체 유일제 같은 경우는 정기국회로 넘어갔는데 그럼 그것도 다 무산된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일부 하지만 저는 예를 들면 일값 몰아주기 같은 경우에 공정위 내부의 간부들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정기국회 대대잖아요. 보통 시행령 말하는데 6개월 걸려요. 그래요? 그럼 내년도 내년 6월로 넘어갑니다. 시행령이 나오기까지. 그렇죠. 그다음에 시행한 다음에 바로 조사하고 제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한 1년 정도는 시행하는 걸 보고서 그다음에 실태 점검이 들어가요. 그럼 정권 힘 탑 빠질 때 그게. 정권 다음번 대통령 후보 얘기 이름 나올 때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그냥 제가 무리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지금 일정상으로 보더라도 그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진짜 그러네요. 따지고 보니까. 그렇게 치면 지금 정기국회 때 되면 6개월 하고 또 1년 하면 2014년, 2015년도 하반기 돼야 실태 점검 뭐 하는데 그때는 이미 힘 다 빠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정수 대기업 전문기자가 지금 이 경제민주화 입법과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지금 답답해함을 아주 그 지금 여과 없이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실한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가 진행하는 이슈 털어주는 남자. 시사의 최전선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네, 매주 수요일의 고정코너입니다. 장윤선의 소소한 특종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진보정당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진보정당이라고 하면 진보정의당을 말하는 건가요? 진보정당들이 사실은 예전과 달라서 민주노동당 이후에 굉장히 많은 분화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정당들이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진보신당, 또 녹색당. 녹색당. 중심의 새로운 정당 추진위원회가 또 11월에 또 뜨죠. 그러니까 등등해서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고 다양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제 다양해졌지만 다 합쳐도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소수 정당이죠. 물론 이제 의석을 꽤 많이 갖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17대 때와 비교하면 그렇게 큰 의석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오늘은 진보정당의 운명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운명 얘기를 하니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뉴스가 있죠. 진보정의당의 강동원 의원이 탈당을 했어요. 네. 그건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사실 강동원 의원의 탈당은 정치권에서는 이미 인구의 회자가 오래전부터 됐던 얘기예요. 이미 예견됐던. 그렇죠. 예견됐던 수순이다. 강동원 의원은 이른바 국민참여계로 분류됐던 그런 의원이죠. 참여계로 분류가 돼 있고 이분이 원래 노무현 정부 시절 때부터 노사모 활동도 열심히 했던 이런 분이기 때문에 사실 진보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의 본류로 활동을 해왔던 진보당 인자는 아니었다. 참여계로 지난 통합진보당 시절에 합류한 그런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탈당을 했나요? 이분의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아마 지난주 다들 보도 내용을 보셨기 때문에 아실 텐데요. 핵심적으로는 이런 거죠. 지역구가 남원 순창인데. 전북. 전북 남원 순창인데 이 지역에는 진보 정의당 당원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당원이 없다 보니까 지역위원회도 없다. 혼자서 일한다. 그리고 자기가 주변에 친한 사람들한테 진보 정의당에 입당을 해주세요. 이렇게 입당 권유를 하면 외면받는다. 이런 현실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단체장 지방의원 한 사람도 후보를 내세울 수 없게 된다면 그럼 이거 지역구 국회의원이 도대체 뭐냐. 무슨 단 한 사람의 후보도 못 내세우면 이건 그 사람 존재 가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이분이 그날 기자회견 직후에 정론관 옆에 복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나와서 백브리핑을 하면서 제일 강조했던 얘기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진보 정의당 의원 배지를 갖고 있는 거는 유의미할지 모르겠으나 향후에 지방선거 또 그 뒤에 이어질 총선 또 그다음 대선 이렇게 쭉 줄기를 생각한다면 지금 이대로 진보 정의당 배지를 갖고 있는 것이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여기서 분명히 가름을 해야 됩니다. 강동원 의원이 당직을 갖고 있었나요? 그렇죠. 원내대표. 원내대표. 그런데 원내대표는 당연히 국회의원은 지역구의 비례대표든 결국은 의정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보는데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탈당을 한다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따르게 해석을 하면 그 지역에서 진보 정의당을 보는 눈이 별로 곱지가 않으므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 제가 쭉 취재를 좀 해보니까 이것은 소소한 특종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본인 굉장히 고심하지 않았겠습니까? 통합진보당에서 진보정의당으로 넘어오면서 뭔가 또 당을 바꾸고 무소속으로 탈당을 하고 이런다는 게 사실 정치인으로서 뭔가 갈아타는 게 별로 좋은 인상을 주지는 않거든요. 안 좋은 경력이죠. 그렇죠. 안 좋은 경력이죠. 그래서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본인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역 내부 그러니까 남원순창 지역에서 강동원 의원과 함께 활동을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중에는 예컨대 도의원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시의원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기초의원 광역의원 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이렇게 준비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그러면 나는 뭘로 출마하는 게 유리하냐 이 북면에서 호남에서 민주당은 사실 호남판 새누리당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배지로는 이게 또 현재 민주당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지지율 10%짜리 정당인데 여기에 몸을 싣고 그냥 기득권 세력처럼 하느니 뭔가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는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자리매기를 하려면 다른 정당이 필요한데 현재의 진보정의당으로는 그게 좀 곤란하다. 그리고 당내에서도 진보정의당이 사실은 노동자 기반으로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그 지역에서 활동을 주로 해왔던 정당인데 울산 뭐 이런 데 창원 뭐 이런 데 아닙니까? 남원순창원. 농민이 많죠. 농촌 지역이죠. 농촌 지역이죠. 농민이 많죠. 이게 또 설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등등의 요인들이 있는 가운데 중요하게는 출마자들 기초, 광역, 의원, 또 단체장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강동원 의원을 세게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얘기는 본인의 금배지 연속 이것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강동원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 진보정치가 죽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라는 게 진보 안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분이 현재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사실상 자기 정치의 연장, 2016년 총선에서 본인이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에 대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한 것이지 진보정치 전체의 운명을 이분이 어떻게 좀 향후 진보정치가 어렵겠구나 이런 판단으로 탈당한 것은 아니다.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논리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건 아주 단순하게 진보정치가 잘 나가면 진보정치의 그늘 밑에 있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나눠서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어폐가 있는 얘기인 것 같고. 그렇지만 진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너무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부 보도에서는 강동원 의원이 탈당한 후에 새누리당으로 갈 거다 이런 이상한 전망도 나오고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사실 지난 3일 전북도 의회에서 이분이 지역 언론 간담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 번 하고 또 이제 지역에 내려가서 또 지역 차원에서 한 번 또 하잖아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이제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한 기자가 질문을 한 거죠. 지역발전이 명분이라면 집권당인 새누리당에 입당하는 게 어떠냐 이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떡보물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지역의 민심이라면 문호를 더 크게 열어놓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해석에 따라서 나 새누리당 갈 수 있다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매끄럽게 아니다 절대로 난 새누리당 안 간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다면 그런 논란이 일어날 리가 없었겠지만 본인이 이렇게 살짝 애매하게 문을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사가 동아일보에 나왔는데 지금 찾을 수 없는 기사가 로 돼 있어요. 내려버렸습니까? 내려버린 거죠. 하도 난리를 친 모양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이 이제 해명을 했는데 뭐 이런 거예요. 새로운 정치의 이념을 초월한다고 의견을 표명한 것을 일부 언론이 잘못 해석해서 마치 특정 정당 새누리당에 입당할 수도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확대해석돼 보도된 것이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또 취재를 했죠. 진보정의당 고위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쫙 돌려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애시당초에 떠날 때 새누리당도 염두에 두고 떠난 것이냐라고 물었는데요. 아니요라는 대답이 나왔을 것 같은데. 네. 아니요라는 대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이 일각에서는 안철수당으로 갈 것이다. 민주당으로 갈 것이다. 여러 가지 전망이 나왔고 또 그중에서 새누리당 가능성도 제기가 됐지만 이분의 선택 중에는 새누리당은 아예 계산에 없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다. 이거저거 떠나서 지역구가 전북 남원순창이라며. 거기서 새누리당은 안 되는 거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인은 의례적인 답변을 한 건데 의례적인 답변이 중의적인. 그렇죠. 그래서 의례적인 말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이. 정치인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죠.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봅시다. 민주당으로 갑니까? 안철수 신당으로 갑니까? 안철수 신당은 있지도 않은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점쟁이도 아니고 말이죠. 가끔 정치 기자 하면서 이걸 도대체 뭔가 허상 속에서 헤매고 뭔가 소설을 쓰는 듯하고 이런 거 안 느끼세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제가 가끔 그래서 박선숙 선배랑 통화를 합니다. 옛날에 안철수 캠프에 있었던. 안철수 캠프에 있었고 옛날에 민주당 사무총장을 했죠. 박선숙 전 의원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창동 돗자리라는 거예요. 창동 돗자리. 정치를 오래 하니까 막 맞춘다는 거예요. 점쟁이 반열에 올라서. 저한테 하나 준 호칭이 있습니다. 뭔데요? 상암동 돗자리. 돗자리 깔아라. 맞춘다는 거예요. 잘 맞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접버기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참 이게 있지도 않은 정당을 가정해놓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이게 사실 점술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얘기들이. 약간 허망해요. 그렇죠.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이러는데요. 일단 민주당으로 갈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러면 안철수당으로 갈 가능성은 역시 열려 있다. 하는 거 봐서. 하는 거 봐서. 이렇게 됩니다. 뭐냐면 초반에는 이분이 안철수 신당 쪽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해석과 전망이 쏟아졌었어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어땠습니까? 저는 그분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실 외면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굉장히 뜨악해진 거죠. 이러면서 그분과도 약간의 거리두기를 하면서 나도 사실은 본회의 석상에서 같은 라인에 있기 때문에 수인사한 것이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넘어갔거든요. 뭐냐 하면 저쪽에서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겠지만 저쪽에서 모르는 척을 하니 나도 먼저 아는 척을 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로 읽히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얘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연인관계 밀당하는 것도 아니죠. 밀당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것 같습니다. 강동원 의원은 전체의 야권의 재편 방향을 보고. 그렇죠. 어느 것이 자신의 배지를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그렇죠. 이거에 따라서 본인의 거처를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 어찌 보면 진짜 광학적으로 지금 거처를 결정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이 없죠. 그럼요. 지금 갈 이유가 없어요. 지금 민주당도 막 들썩들썩하죠. 진보정의당도 지금 다섯석으로 내려앉았기 때문에 이거 이대로 갈 수 없고. 안철수진당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불확실한 투자는 안 하는 법이죠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동원 의원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문제는 강동원 의원 얘기를 했던 이유가. 이게 강동원 의원 개인으로서 시발점이자 마침점이냐 아니면 시발점이냐. 이거가 달라지는 건데. 다시 이게 추가 탈당 가능성이라 이런 얘기도 잠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사실 여의도 정가 주변에서.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두 가지 관측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강동원 의원뿐만 아니라 사실 그 앞전에 누가 탈당했습니까? 유시민 전 장관이 아예 정기 은퇴를 정치를 떠나버렸죠. 굉장히 충격파가 컸습니다. 진보당 안에서 그분이 차지하고 있던 포션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이 떠난 뒤에 그 다음에 강동원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이거 이러다가 참여계가 다 빠져버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추가 탈당 가능성이 강력하게 제기가 됐죠. 그랬는데 사실 지금 진보정의당 안에는 흐름이 오는 7월에 제2창당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변화와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당을 새롭게 뭔가 정비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이제 맞춰져 가고 있는데요. 내용적으로는 불만이 많은 거죠. 당내에 이런저런. 의원들이? 의원들도 그렇고 당직자들도 그렇고 이제 꾹꾹 그렇게 다 닫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진보정의당이 성과가 별게 없어요. 총선에서도 그렇고 총선 이후에 통진당 사태를 겪고 분화가 된 다음에 대선에서도 후보 없이 뛰었던 거고 대선의 결과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 이후에 이제 또 탈당자들이 생기고 정규 은퇴하는 사람이 있고 이러면서 이게 힘이 쫙 치고 올라간다기보다는 고무풍선에서 김이 빠지듯이 쫙 빠지는 이렇게 물이 쫙 빠지는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다들 뭔가 허탈과 실망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힘들지만 우리가 진보정치의 한 길을 가자 이렇게 으쌰 결심하고 막 한다기보다는 지난 시기 너무 힘들었어. 너무 어려웠어. 나도 이제 그만할래. 나도 이제 그만하고 싶어. 이런 기류가 흐른다고 해야 될까요? 피로증이 이제 거의 임계점에 와 있다. 임계점에 와 있다. 이런 게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노회찬 대표를 제가 만났는데요. 노회찬 대표가 분명히 못 박아 두 건데 추가 탈당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추가 탈당은 없다. 무슨 얘기냐면 내부 단속을 세게 하고 있는 것이죠. 추가 탈당을 막겠다라는 뜻이네. 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도 익힐 수 있겠는데요. 아무튼 뭐냐면 내부적으로는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의원 중에도. 그렇습니다. 의원 중에도. 그렇지만 지금 당장 탈당이 본인에게 플러스 알파냐 마이너스냐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보신다면 지금 당장 당분간 진보정의당 안에서 막 추가 탈당이 줄을 이루면서 탈당의 러시를 이루고 이럴 가능성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아무튼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정의당을 놓고 보면 하강 국민인 건 객관적 사실인 것 같아요. 유시민 전 대표가 정계 은퇴 선언에서 빠져나갔고 노회찬 대표가 의원직 상실해버렸고 그다음에 4월 재보선에서 김지선 후보는 낙선을 했고 그다음에 또 지금 이런 상태가 계속 되다 보니까 악재가 계속 연이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당 규모가 놓고 보면 왜소해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의사소가 몇 개가 되는 거죠? 5개가 됐죠. 5개가 되는 거죠? 7개에서 노회찬 의원이 잃어서 6개가 됐고 강동원 의원이 나가버리면서 5개로 축소가 된 거죠. 그렇죠. 지금 의원들의 구성을 보면 심상정 의원이 있어요. 심상정 전 대표가 있는데 17대 때는 이 양반이 굉장히 빛나는 성과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의정활동에서. 의정활동에서. 그리고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그런데 지금 선택한 상임위가 환농이지 않습니까? 환농위에서는 뭐랄까 기재위나 정무위나 이런 데처럼 뭔가 빛나는 성과를 팍팍 내기가 어려운 상임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노동현안이라는 게 이렇게 한국사회에서 주목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늘 하던 얘기를 계속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물론 최근에 화학물처리법 관련해서 여러 군데 저기도 나오고 이러긴 했습니다만 17대 때 비교하면 심상정의 전투력이 줄어들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곤 합니다. 정치권 내부에서. 이른바 17대에 의정활동자는 재벌이라고는 상대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정말 세게 붙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또 그렇게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제 원내에 시민단체 출신들이 있습니다. 김재남 의원과 박원석 의원이 있죠. 김재남 의원 같은 경우에는 녹색연합 사무총장, 사무차장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주로 환경 관련된 반핵 평화운동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요. 당내에서도 마찬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남 의원에 대해서는 이분이 굉장히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지만 시민단체의 연장이냐 이런 평가가 있어요. 정치활동이라기보다는 국회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뭔가 그런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지만 그것이 진보정의당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지 않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당의 사정이 좋으면 그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당의 사정만 좋다면. 그렇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원석 의원. 박원석 의원은 지금 원내대변인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치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역시 거기도 큰 틀에서 보자면 빛나는 성과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죠. 소소한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또 진보정치 내부의 여러 가지 역학관계의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크게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 거고. 또 한 명 있지 않습니까? 석의호 판사가 있죠. 의원. 석의호 의원이 있습니다. 석의호 의원이 있는데 석의호 의원도 마찬가지로 의정활동이 빛을 바란다. 빛을 바라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에는 지금 눈에 띄는 성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죠. 그러니까 보면 전체적으로 보자면 다섯 개의 의석이 있지만 이분들의 성과라는 것이 큰 틀에서 보자면 대한민국의 진보정치가 이렇게 살아있구나. 활화산이다라는 느낌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7대 때 보면 스타 정치인이 배출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스타 정치인이 하나의 진보정치의 표상이 되고 상징이 돼서는 그래서 이게 다시 또 끌어가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줄어들었다. 축소되어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정의당에서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구체계라든지 활로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 움직임이 있는 건가요? 일단은 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원내 제4당으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이 당이.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진보정의당의 미래를 어디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할 거냐에 대해서 토론 논쟁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당 내에서. 당 내에서. 그래서 두 가지 위원회를 꾸리고 양날개전법을 통해서 오늘 7월까지 제2창당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하나는 세력연합추진위원회입니다. 다른 하나는 혁신과 전망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세력연합추진위원회는 조준호 대표가 맡고 있고 혁신과 전망위원회는 노회찬 대표가 맡고 있는데요. 세력연합추진위원회는 진보신당 아까 말씀드린 녹색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등등 다 합쳐서 범진보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면서 세력 확대에 나서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이탈남에서 금요판 보이는 팟캐스트에서 홍세화 전 진보신당 대표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홍세화 전 대표가 이른바 통합진보당이 출범을 하면서 진보신당 탈당파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한 내지 분노가 서려있는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럼요. 여기서는 감정이 안 가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게 쉬울까요? 네. 제 말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세력연합추진위원회를 꼬리 띄우고 진보신당, 녹색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다 같이 합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쪽 쪽에서는 먹미? 그런 분위기입니까? 그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녹색당은 녹색당대로 자기 계획을 갖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진보신당도 마찬가지고요. 소수정당이지만 우리는 우리식의 노선과 가치를 가지고 정당활동을 해나가겠다. 나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아주 냉랭한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뜻 이쪽에서는 손을 내밀고 합칩시다 합칩시다 하지만 이쪽에서는 합칠 뜻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당내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당분간은 진보가 이 상태로 고만고만한 상태로 계속 갈 수밖에 없고 특별한 계기가, 계기점이 발화되지 않는 한 현재의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통진당은 통진당대로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고 진보정의당, 진보신당, 녹색당, 노동자계급정당 다 각자 도생해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사실 누가 어떻게 약진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거든요. 진보 안에서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때 통진당 사태가 있었지만 통진당의 주요 당원들이나 당직자들이 상당히 풀뿌리 조직에 기인한 게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협동조합이라든가 생협이라든가 지역의 공동유가라든가 등등의 그런 조직들로 굉장히 넓게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는 통진당이 상당한 선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의 통합진보당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의 통합진보당을 얘기하는 것이죠. 반대로 진보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조직이나 화이트칼라 지식인 계급의 지지자들은 굉장히 많을지라도 지역계에 뿌리박은 그러니까 국민 속에 뿌리박은 지역 활동을 하는 활동가 조직이 많지 않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성과가 없는 이런 선거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진보정의당 내부에서 벌써 내년 지방선거 결과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과가 없을 것이다. 굉장히 우울한 전망이 나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아까 지난 4월 노원병에서도 성과를 못 냈고 계속 선거에서 성과를 못 내면 특히 그 결정판이 지방선거가 될 텐데 그렇다면 우리 당은 결국 정거장당이 돼서 뭔가 또 다른 통합을 위한 이런 정거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과 전망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게 당의 이념과 노선을 다시 한 번 반추해보겠다. 이런 차원인가요? 그렇습니다. 당의 이념과 노선 그리고 당의 활동 방향, 비전 이런 거를 논의하는 특히 지도체제라든가 당명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논의를 하겠다. 이런 건데요. 당명은 사회민주당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이름을 당명을 사회민주당으로 바꾸면 우리가 진보정의 노선이 이데올로기로 사민주의 노선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있고요. 반대로 또 과거에 사민주의 국가들이 잘못된 관행들이나 문제점 이런 것들 때문에 거부감도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와 노선으로서 사민주의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게 논란이 붙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데올로기와 노선 문제는 신중하게 장기 관점의 과제로 두되 일단 당명은 사민당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으니 당명은 그냥 사민당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것들도 얘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노선과 무관하게 당명은 사민당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한데 사실 이것은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내부 논의를 통해서 오는 7월경에나 그 결과물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진보정치라는 게 쉬운 길이 결코 아니에요. 한국의 현실에서는 특히나. 그리고 지나온 족적을 보면 더더군다나 좀 그러한 것 같고. 그런데 진보정당 운동을 해왔던 사람들이 추구해왔던 진보정치의 내용이라는 게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혁신과 전망위원회 얘기를 했는데 그것들을 대폭 수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과거에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진보가 진보정당 자체로 굉장히 국민들한테 신선감을 주고 진보라는 이미지 하나만으로도 산뜻하게 대접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진부한, 낡은, 식상한 이런 개념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진보에서 진보를 찾을 수 없는. 그런데 그것은 그러면 국민 탓이냐? 아니다. 진보 정치 운동 내부에 그 문제가 있었다. 우리 스스로도 관료적이었고 우리 스스로도 굉장히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데서 생긴 한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런 비판, 내부, 자성, 비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새롭게 뭔가 발상의 전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활동을 전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진보는 당연히 민주노총을 기반으로 해서 노동자 계급 정당을 지향하는 가치중심의 정당이다. 이런 것들을 표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냐 하면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 전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비정규직이 철폐가 될 수 있나? 그것이 아니라면 현실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그런 길을 찾겠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더 많은 복지를 요구하고 또 더 많은 그러니까 현실 가능하지 않은데 아이디어란 그런 의제를 설정해놓고 그 의제가 달성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현재 가능해서 선택 가능한, 현실 가능한 이런 정책들을 내놓고 투쟁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다시 설명을 좀 드리자면 과거에는 민주노총이 했던 비정규직 철폐운동 이런 걸 했다면 이제는 비정규직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폐지해야 될 것은 비정규직의 차별이다. 차별 없는 비정규직 이렇게 가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노선의 전환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화 수준에서 구상화로 바꾸겠다 이거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런 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그것이 대중들에게 얼마만큼 호소력이 있는가. 결국은 이것이 진보 정의당의 앞날을 또 좌우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7월에 이제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한다고 하니까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윤선의 소소한 특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마이뉴스는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탈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마이티비의 대선 올래도 10만인 클럽 덕분이었습니다. 이탈남과 오마이티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작자입니다. 월 만원에 참여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7,500명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장윤선 기자와 함께 지금 진보 정의당 사정이 어떤지를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참으로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부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나갈 때가 있으면 못 나갈 때도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보 정의당의 상황을 안타까운 눈길로 쳐다보는 것은 침잠해가는 과정이 계속되고 있는 바로 이 점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 국면에서 대한민국 진보 정치가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탈바꿈 되어야 되는가 다시 어떻게 혁신되어야 되는가 이런 하나의 계기점으로 본다면 길게 봐서는 이것이 또 하나의 산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 여하는 진보 정의당이 어떤 혁신의 결과를 내어놓고 어떻게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